이스템 카메라를 여러 조건의 개념을 한 번에 스캔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.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시스템은 좀 벌키하고 사이즈가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컴팩트하게 작은 사이즈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. 특징은 한 번 스캔할 때 보통 일반 라이스템 카메라는 한 번 스캔할 때 하나의 조건, 조명 조건에 하나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스캔의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조건의 조명 조건의 이미지를 얻어서 네 조건에 한 번의 검사하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미지를 네 종류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종류의 조건으로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고요. 한 번 스캔을, 그게 중요하고요.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간적인 제약도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시간적으로 특타임도 조건에 따라서 몇 조건을 한 번에 스캔하느냐에 의해서 특타임이 그만큼, 그 n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공간이 협소한 그런 롤트롤 공정에 많이 사람들이 있습니다. 크기에는 이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요. 사양이 픽스된 거라 이거는 딱 그 사양이 맞는 걸 써야 되는 거고요. 이거는 좀 큰 대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요. 이거 좀 큰 대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요.